2월 7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또다시 정어리떼가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1월 14일에도 일본 호카이도에서 정어리떼가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1월 19일에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심해어인 류노츠카이가 출연, 1월 30일에는 아오모리현에서 심해어인 신락상어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산갈치가 발견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강도 7.8 지진, 이 발생했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대형 심해어인 산갈치 나타난 후 열흘 만에 강도 7.5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북부 해안가에서 산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된 뒤 이듬해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월 달에 일본 전역에서 심해, 복어, 대왕오징어 류노츠카이가 출연하였습니다. 중국 스찬성 대지진 발생 하루 전날에도 스찬성 맨주시에는 박쥐 수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터키 티르키에 그리고 인근 그리스의 3년 연속 강진을 유의하여 지켜봐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터키 티르키에와 그리스 지역은 최근 심해어들이 1월부터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일본 역시 터키 티르키에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2021년과 2022년의 2월과 3월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발생한 터키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들이 결국 2023년에 규모 7.8이라는 강한 지진을 발생시킨 것처럼 일본 역시 터키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과거 저의 터키 그리스 영상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